저희가 연주 잘하죠? 네! 지금 연주하신 분들은 경력이 최하 10년 이상 되시는 분들이고 이렇게 사운드를 내기 위해서는 한 3개월 이상 연습을 해야 이 정도 사운드를 낼 수가 있거든요. 다시 한 번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. 다른 분은 행성 기준으로 동맹아가씨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? 동맹아가씨 여러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올라오시죠. 동맹아가씨 여러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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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맹아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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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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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